박지연, 인상적인 패션 스타일로 두드러진 트로트 가수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 잡지 데이즈드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어 팬들에게 현대 패션 아이콘의 매력과 미적 감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요계에서 박지연은 누구보다 빠르게 떠오른 스타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최근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패션 잡지 데이즈드의 화보를 통해 선보인 그의 모습은 기존의 트로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변신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변신 이번 데이즈드 화보에서 박지연은 기존의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과감하게 깨고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이미지는 대개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 서민적이고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이번 화보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연상시키는 그의 강렬한 스타일링과 카리스마는 단순히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착용한 검은 가죽 재킷과 은빛 액세서리의 조화는 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스타일 변신은 박지연이 대중에게 더 이상 전통적인 틀에 갇힌 가수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이번 화보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닌 그의 예술적 감각과 내면의 성숙을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남성미와 카리스마 박지연의 이번 화보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한 시선처리가 아닌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지는 그의 강렬한 눈빛은 그동안 감추고 있던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박지연은 모델로서의 재능까지도 발휘하며 분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담긴 감정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대에서는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대중을 맞이했던 그가 이번 화보에서는 냉철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미를 과시하며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적 감각과 표현력 이러한 대반전은 그가 패션에 능하다는 것을 넘어 예술적 감각과 표현력에서의 깊은 성숙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데이즈드의 이번 화보를 통해 박지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패션계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다져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화보 공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대중들은 그가 더 이상 미스터트롯 출신의 신의 가수로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패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박지연의 스타일링과 표현력은 이미 프로 모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패션과 예술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음악과 패션의 경계 허물기 박지연은 이제 대중에게 음악만을 선사하는 가수가 아닌 패션과 나이프 스타일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데이즈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동안의 음악적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과 예술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대중가요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박지연은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그는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며 그 도전은 단순한 음악적 변화를 넘어 예술과 패션, 나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박지연의 이번 데이즈드 화보는 단순한 이미지 변신을 넘어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예술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중을 놀라게 하고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에서 패션 아이콘으로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는 박지연의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제적 평가와 반응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박지연의 이번 데이즈드 화보와 음악적 변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적 여정과 예술적 표현력에 대한 분석은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음악평론가 마이클 존스는 박지연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는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고 있으며 이번 데이즈드 화보는 그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그의 예술적 성숙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스는 특히 박지연의 보컬 스타일에 대해 전통적인 트로트에서 느낄 수 있는 서정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감정 전달에 깊이를 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박지연의 목소리가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어 대중음악에서 요구되는 다채로운 감정성까지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의 찬사 이처럼 박지연의 보컬은 그가 속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성장은 그를 글로벌 아티스트로 도약하게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패션 전문가들도 박지연의 이번 데이즈드 화보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패션 매거진 보그 파리의 편집장 클레오 베르니에르는 박지연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패션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르니에르는 이번 화보에서 보여준 박지연의 스타일링은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 그가 가진 예술적 감각과 패션에 대한 통찰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지연의 눈빛과 포즈가 화보 속에서 가진 예술적 의미를 강조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션 사진가로 활동하는 이탈리아의 파블로 로시오는 박지연의 시선과 포즈는 단순한 모델의 역할을 넘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며 그의 깊이 있는 눈빛은 그동안 감춰왔던 내면의 진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아티스트 이번 변신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가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예술적 변신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음악적, 예술적 성 ieri앱도 받으roid Uhh 노란